아니 이 팀한테는 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맞죠? 자 끝났습니다 7선 수고하셨습니다 끔택님 성공하고 싶으세요 또 시작이네 저녁래 네 은택이는 4회 우승이지만 은택이 형은 사회 우승이다 야 금정비 멘트 거의 10년만에 첫 멘트 나왔다 와 와 내가 생각해도 지렸다 이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아 근데 저쪽 멤버 왜 이렇게 약해? 이거 쎄 패칸아 못 이겨 이거 100% 저희가 이기는데요? 형만 잡으러 100%니까 0.2% 가능성은 음식인 맞아 내가 봤을 때 저기서 제일 못하는 은팩이랑 너랑 비슷할걸? 왠죠 죄송한데 저 상현이 이기해요 나도 이기해요 형 상현이 아 어린이 결승성 고마워요 좋은 서둑입니다 가봐요 아 키트를 안쓰는거야 이거 너 왜 미린이야? 미린이야 미린이야 미니까 밀리지 나이스 나 밀렸다 우리 사비 나 팀 거기 딱 서있어 우리팀 나 서있어라 거기 얼마 되니까 지금 아 사비 아 강씨로 온다 강씨 강진우드 강석인 자 갑니다 나 갑니다 나 누구 끊기냐 나 형 잡을테니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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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해줘 그래 상현이 활동할 수 있거든 제가 나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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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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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야 나이스 이겼다 야 나이스 자 한선이가 부품제 스킬이 있는 건가 3대1 나이스 1선이에요 굿 7선 1선 맞아 야 생선 진짜 개짜짓나 강진우 자 1대0 진우야 진우야 텐션 조금만 죽여줘 진우야 알았지 네 형 니 텐션 너무 높아서 걱정돼서 그래 형이 동작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대겸이 형 형이랑 나랑 효진님이랑 셋이서 그거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 리허설 얘기하는 거야 진행을 얘기하는 거야 아니 리허설도 그렇고 진행할 때도 그렇고 리허설은 아마 셋이서 할 거야 진행은요 진행도 셋이서 셋이서 하는데 인재가 서포트로 있어 아 그래요 아 상대 앱 상대 앱 상대 앱 왕인데 이거 상대 앱 상대 앱 먼저 가요 아 내가 먼저 한가? 상대 앱 상대방 상대 앱 상대 앱 못뒀어요. 어휴 하루면 내려감. 네. 설마. 대유민 어디갔어요? 정답할게 있어. 흥둥아. 네. 어 니들 바로 옆에 있다. 철팔팀 뭐야 이거. 오? 나 하루 잘생활하는 거. 올라간다. 야 형 탈팀 못할 수도 있다. 나 하루 다운. 나 하루 다운, 니. 어? 다운이야? 안보여우여? 앞에? 나와라간다. 오? 이거 돼야. 아 사귀 dachte. 뭐야. 승니 뭐야이거. 세라 너 좀 더nez다. 포팩을 막아야지 포팩을 막아야지 포팩을 막아 포팩을 막아 이제는 이기지 포팩 아니죠 1대1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실수했나? 아 근데 저기 확실히 점퍼대 점퍼대가 확실히 Sweaters W2 3x4 줬냐 갑자기 ジャパール으로 시발 개기 아 죄송해요 아니 두부ミック 아니 확 아니.. 속한거 아니여 속한거 적당히 해야지 부심이예어 아..괴 웃겨 아.. 아..한다..한다..한다..한다..한다.. 나이스! 야 진지하게 형이 다 막았을게 좋아 좋아 하나 다운 중대야 가자 가주세요 오케이 20뒤 나이스 가기 끝다운 근데 이 정도 멤버 우리가 이기면 젊단 얘기야 어..미안해 실수 오케이 이길 수게 더 없어 오케이 이길 수게 더 없어 버티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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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쏟아지 말고 얘 핑 있는데? 핑 있어 아 망했다 석인 석인 핑 있어 야 핑 있다 맞지? 네 나이스! 중다이 역시 어? 야 누구 다운됐어 누구야 쟤? 확인해 석인 나 앞에 다 다운됐어 야 뭐야 이거 주님 뭔데? 주님 개좋아 확인 아니 아니 이거 뭔데? 아니 이거 약간 화나는 상황인데? 네 한상현은 나 리타만들려고 작업걸는데? 나이스 나 당했어 미안 응 미안 괜찮아 형님 이딜 왜 우리 우리가 그거 알면 아니 원투수립 뭐야 형이 뭐야 아니 빨뜩 뭐야 8등 뭐하세요 아니 내가 만들었지 니네가 어 바보들 어땠어 아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진우야 네 후 아니야 야 저 차 뭐야 석인이 차 뭐야 저거 솔리드 라인 같은데? 기간 많거든요 아닌가? 뭐지? 솔리드 아냐? 어 의리야 봐줄게 기다려봐 어 솔리드 아니야 솔리드 아 잠깐만 아아 또 한마딧 써 자 골설를도 잘 되던데? 왜 골설를도 잘 되던데? 그래 끝난게 아 아 야 어찌만 야 어찌만 어찌만 아 어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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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찌만 아 어찌만 아 어찌만 ientras 망고 일본 문 꼬마 Entscheidung 누 그 안녕하세요 hésitez 으 种 3대 나왔어, 린제. 3대 나왔어, 린제. 1대 먼저.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너네 잘 대단한 거 맞지? 미안해, 형 파이팅 도중이야. 미안해. 예, 오케이. 괜찮아요, 원래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난 별 미안한 거다. 난 죽였다. 2, 3, 4 해야 돼. 2, 3, 4 해야 돼. 2, 3, 4 해야 돼. 아, 강진호. 2, 3, 5, 6. 아, 강진호. 2, 3, 5, 6. 2, 3, 5, 6. 오케이. 나이스. 3대1. 좋다. 우리 팀 오늘 좋다. 우리 팀 오늘 좋아. 좋아, 이길 수 있겠다. 역시 개개미형이. 개개미형만 잘해주니까 괜찮네. 아니. 아, 나도 모르게 간딜갔네. 저 나 빨리 부탁해. 상대 선수인데, 야. 미션이 먹길래요? 미션이 먹길래요? 미션이 먹길래요, 미션이? 내가 봤을 때 저거 1등하는데. 아니야, 미안한데 1등하기는 1억이 걸려도 못해, 내가. 응. 안전자산이거든. 사람들 가끔 장난쳐. 100억도 그래. 1등 100억 걸어요? 어, 그건 1년 걸려도 내가 못 깨거든. 형, 노자기의 파워를 보여줍시다. 오케이, 보여준다. 우리야, 끝나고 보여줄게.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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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1등. 2등. 티무줄 할게. 아 탈빡이냐. 그 쿠션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일단 따라가고 있자. 사실이냐고 안그린다. 왜 언제 올라와요? 실이냐. 왜 안나피느냐. 사실이냐. 올라간다. 아. 올라가실 것 같은데. 못 올라간다. 아하. 이 형이 온다. 야 안 밀려 상대가. 오빠는 포기하자. 포기 8대에도 못 올라갈 것 같아. 원투하지만 답없다. 아니 이거 이제 형님들. 원투하지만 답없어. 야 다했어. 차라리 중대야. 이렇게 내려오는게 좋은데. 야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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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얘네 2,3,4다. 얘네 2,3,4인데? 차라리. 어 내려와 중대야. 그게 마음 편해. 아 이거 마지막에 한 번만 안 밀렸으면 할만했는데. 인정. 자기꺼 너무 인편했었잖아. 너무 인정. 3,2. 아 나 서귄이를 만나본적이 없어. 중대랑. 중대랑 돌았지. 아니 어떡해. 점프돼서. 서귄이 한번 보러가볼까? 아이 뭐해. 일대 일대. 일려보자. 쟤 뭐합니까? 나 출복끼리. 아 일단 가봐. 그냥 다. 엑스펜지 마나봐. 야 1등이라니 세상. 제 1등 프로가 꽂힌다. 가자. 마감. 나.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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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뱃뱃뱃 아 너네네 안가자 탈 뻔했다 아 딜 아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 나 진짜 못 들었어 나 형이 틀렀다고 아니야 근데 하트에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안 먹는 거라서 나이스 재경기 할 것 같은데 재경기 할 것 같은데 재경기 아닙니다 재경기 아닙니다 재경기 아닙니다 근데 개인 소리를 잘 못해 원래 개인적인 문제는 그 리그 룰에서 어쩔 수 없어 넥슨 아메나에서 1등 했어요 1등 아 나이스 탑킬 아 네 저랑 간다 영원투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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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나은 다음에 뭐와요? 넜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 이게 대결이 형이 일렬되데 아니 근데 이거 형 이거 반응법인데요? 대기를 대기는다는거? 야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솔직히 일렬으로 가만히 가면 되는데 내가 너 X개 줬잖아 감사하게도 형 저 안 피줬어요 저 주거나 저 막았잖아요 형님이 그거 태칸이 형태칸이 형 불코 불코 접니다 내가 잘 밀어줬는데 내가 다 보내주지 않았어? 전 정말 안 피줬어요 좀 안타깝네 어 조심히 갔어요. 이게 다 되게 유형되더라구요. 그래? 때문이라고. 어떻게 다 넣을겁니까? 긴가운 따윈이 1개 회나기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깨비. 아 미쳐있었구나. 참 운도 없다. 벙어리나 먹어. 우리 깬. 밀어주세요. 쉽게 민다. 우리 님 결승선 30개의 인내 결과니 2개의 인내 결과니 잘해주세요. 잘해주세요. 2개의 인내. 아니. 대기장. 1개의 인내. 2개의 인내. 그런 거 아니야? 아아아우 어떻게 어떻게... 끝났어 뭐야 너 너무해 뭐야 너 이제 왜 그만 어? 피했다 내려가 아주 안돼 으음 진짜 아이씨 야 천개 내려갈라 너 3개야? 아니 왜 잘하러 그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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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깨비 와 이걸 야 목숨골 리타를 시킨다고 와 완주 미션이었어요? 아 저 인재형이랑 상현이랑 와 아니 근데 우리 몇 대 몇 시에요 지금 오디 오디 이라고? 그러면 이제 요건을 상현이 그러면은 상현이가 사라 상현이 접히려주십쇼 아 나 지금 골도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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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되는데 10주 4 와 여기 끈끈이 있네 이거? 그러니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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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and more 틀렸어 나이스 나이스 야 뒤에 치는 개 난장판이다 지금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죽였어 툭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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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나 뭐지? 어휴 뭐야 꺼 좀 해! 2P! 어차피 끝난다 이거 어차피 이긴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칠 수가 없는데? 자 지금 끝나요 타고 오냐고 아 2P 개먹었네 진짜 칠 수 있다고 2분판을? 네 칠 수 있어요 아 2P 4P 안 되는데 이거 아 졌어 이거 좋네 아 근데 핑 너무 심하다 진짜로 어? 와 너무 심하네? 이걸 왜 져? 어 좀 많이 좀 덜덜 걸린다 뚜베님 3개 안 사드리고 이걸 짓다고? 김건당님의 사람계 사람세계 룰렛 결과는 석인이가 렉이 심하구나 4대3 아 5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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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3이 아니고 5대3이야 개미야 저거 아예 재붙이게 되는 걸 끌려? 아니다 아 석인이 이렇게 비겁구나 야 석인이 성났어 안전빵으로 줍시다 지금 먹혔거든요 타고도 타고 안상해 주세요 아우더로만 있어 타고 안정돼 단백질 퇴리 타고 안쪽 이야 어 이거 밟히나? 아우 다행이다 이거 멀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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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멀쩡하! 멀쩡하! 중개야! 형한테 2뒤 인지력까지 잡아줬어요 어디갔어? 오케이 멀쩡하! 앞에 다 보이긴 해요 이제 멀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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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상해요! 1등포요? 멀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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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멀쩡하! 아... 스킬 아 까비 1대 4 아냐 5대 4 아 아 아 아 아 그렇군 아 그렇군 야 은택이가 생각보다 사짜야 은택이가 아이템 전할 때 맨날 저러던데 사짜 아 사짜 레디 띠 사기 은근히 쳐 저거 한개 가봐 네 근데 여기서 볼수부터 다 잡쳐놨다 준비하 아 얘 시키네 어떻게 해야되나 아 지르기도 애매하고 자 롬맨 찬데 맞았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리 자 오케이 나와있습니다 올라가자 은택이 어떻게 되지 은택이 올라가자 은택이 맞았고 은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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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 너무 심하다 이거 아이고 아 지금 너무 심해지는데 확인이 1등 보구나 진짜 계속 1등만 가네 킥 때문에 아 흘러가네 카트가 아우 아 이거 로라 역사 안되겠지 이거 1등함 이겨? 1등함 이겨요 아 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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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했어 직부 아 직부 아 직부 아니 스탑이 안통해요 진짜로 가짜로 제가 그냥 석인이 지금 여기 결승선에 서있던데도 덜거려 5대5 아니 우선 석인이 10초 먼저 출발 그럼 될거 같은데 그럼 난 게이드 5대5 5대5 5대2에서 5대5까지 잡힌거야?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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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련사를 왜 쳤지 아 5대5 어어 5대5 5대5 와아 핀받이야 뭐야 왜 이렇게 돌덩이네 돌덩이 수준이 아니고 나를 하나 안다니까? 마지막 섬이겠다 겹시가 막 없었다 사라져가 막 나이스 나이스 아아 안다 겹시가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잡았는데 까비 뭐야아 뭐야아 아아 길싸래 야 이긴거야?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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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아아 아아 아 6대 5 6대 5 수고하십니다 어 나이 많아서 혼낼다고 이거 나 3천원 받았다 영광이 안터진다 아 아 아 맞네 야 야 얘네 뭐야 핵스야? 3명도 앞에 갑자기 나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두번! 괜찮아 괜찮아 지금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아머루 직다 에이씨 지금부터는 뭐합전이었어 아하하하 아아 널받아 빨래 두벅 걸렸어 진니아 조금만 더 바퉈 진니아 조금만 더 바퉈 이 삼기둥지 안겹치나? 안죽였다 사러웠다 사러 먼저 가야해 얘네 기둥대 사고할 수 있겠다 그치 에 모른다 이거 진짜 와! 날라졌어! 뭐야! 진짜! 한 달 안 돼? 아... 아 멀다 많이 멀다 이거 지명 5열 중이시데? 진짜 7선이잖아 2번이 남아있어 와 참 겁나 쎄짜로 빡치게 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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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자 권딱이형 66께 감사합니다 애들이 안할 것 같은데 고객님 고마워요 애들이 안할 것 같아 권딱이형 66께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 멤버를 왜 풀세트 가져온거야? 저희가 좀 약간 빠키면 잘한다 이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요 아니 이거 내가 봤을때 니네 조그마 아니 원래 솔직히 깐고 얘기하면 피가 안맞았으면 벌써 끝났어요 맞아 그것도 그래 나는 미안하다 근데 나는 핑을 맞아본적이 없어 정원아 항상 뒤집이저 오우 중간에 형이 뒤에서 다 막을게 가 양열피는거 이깁시다 그래 할게 다 죽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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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좋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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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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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나이스 나이스 순이 좋아 순이 좋아 선대 아 뭐야 뭐야 아 아 아 누가 춘다 아 아 지금 그치 네 워 중계를 왜 놀랐지 1등이야?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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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이겼어 끝까지 하자 했잖아 끝까지 해야 돼 역시 카트는 카트는 역시 끝까지 해야 돼 나이스 중대야 형이 8등 안하고 7등 했어 나이스 이겼다고? 두두카 첫승 두두카 첫승 우리 자주 이겼어 저번에도 이겼어 우리 풀멤버로 두두카 첫승 풀멤버 지난번에 쟤네 이기지 않았냐? 수고하셨습니다 야 중대야 빨리 먼저 나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난 더 하고싶은데 다 가버렸다 아 7대6 승리라니 와아 이걸 이기다니 2 아직은 아니 1 1 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